5번 강호 선수 대열 후미, 7번 정혜민 선수입니다. 1번의 정종진 선수가 후미에서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반 대열 앞선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3번입니다. 4번의 신은섭 선수 선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번의 정종진 선수가 선두 자리 잡기 시도하면서 선두 전환됐습니다. 1번 정종진 선수가 선두 자리하고 있고 3번의 정종교 선수가 그 앞을 차지합니다. 3번의 정종교 선수가 선두로 전환됐습니다. 초반부터 선두 경쟁이 치열합니다. 3번 뒤쪽에 위치한 7번의 정혜민 선수 그리고 트랙 상단 기회 옆보는 5번 강호 선수와 6번 류재열 선수입니다. 2번 경주 득점 상강 4, 7, 1번, 4번의 신은섭 선수가 득점 선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번의 정혜민 선수와 같은 동서울 훈련지입니다. 4번의 신은섭 선수 득점 선두,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18기 선수 그리고 7번의 정혜민 선수는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22기 선수 현재 득점 3강은 소수점 경쟁입니다. 그만큼 치열한데 동서울 2명이 1, 2위, 나란 1, 2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부 2명이 1, 3번, 1, 3번이 있습니다. 1, 3번 그리고 경상권 선수가 5번과 6번, 지금 6번의 류재열 선수와 후미의 5번 강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연경 선수가 나홀로 유성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과연 타종 선행은 누가 될지 그리고 3, 4코너, 막판 3, 4코너에서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번의 정종교 선수가 선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 7번 정혜민 그리고 앞에서 빠르게 나서는 5번의 강호 선수 그리고 6번의 류재열 선수 3번, 7번, 5번의 강호 그리고 7번의 정혜민 안쪽에 7번과 5번, 5번 강호, 5번 강호 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뒤쪽에 4명의 선수가 낙차 발생한 가운데 5번의 강호 선수가 앞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뒤쪽에 6번 류재열 선수와 3번 정종교 선수, 5번 강호, 5번 강호 뒤쪽에 6번 류재열 선수와 3번 정종교, 5, 6, 3, 나란히 5, 6, 3, 6번 추입 들어간 6번의 류재열 6번, 3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홈스테치 부분에서 7번의 정혜민 선수가 낙차하면서 동시에 4명의 선수가 낙차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4명의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3명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례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에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 방송 기다리시면서 경주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